뭐 사러 오셨어요? 아 그러고 보니 말이죠 구루에 계신 점장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구루 일대에 다시 차원종 잔당이 나온 모양이에요 아직 강남 일대의 차원종도 남아있는데 말이죠 아 그 정도라면 걱정할 거 없어 이 형님이 가서 두 군데 모두 처리하고 올 테니까 그래 주실래요? 잘 부탁드려요 제이 아저씨 아니 형님 구루 일대와 강남 일대의 차원종을 처치하시는 거예요 힘내세요 복구 힘내세요